안녕하세요 리얼터 지니초이입니다. 오늘은 온타리오시에 있는 시트레스 새 모델홈에 와 있습니다. 시트레스에는 6개의 플로르 플랜이 있는데요. 오늘은 방 2개 있는 플랜2와 플랜2를 보여드릴게요. 플랜2는 엔드 유닛이라 1층의 창문이 더 많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.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렸듯이 15번과 60번 프리에이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온타리오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이고요. 커뮤니티 옆에 큰 공원과 초등학교도 곧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커뮤니티가 크고 가족 이벤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가족이 살기에도 훌륭한 동네인 듯 합니다. 적당한 가격의 집을 찾으시는 분들께 방문을 권해드려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려요. 커뮤니티 swe gladi 안녕 w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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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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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